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자 명순권TV 지난 6회에 걸쳐서 비타민C 옹호론자인 C박사 C교수의 비타민C 관련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C박사가 주장하는 비타민C를 하루에 6000mg은 먹어야 한다는 말의 진실과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비타민C 합성능력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약 4500-5000년 전과 그 다음에 방사상 동의원소 연대를 추적을 했을 때 우리 비타민C 합성하는 효소와 관련한 유전자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이 그 시점과 일치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교수는 동물이 체내에서 하루에 생산한 양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음식이 하는 보충제 형태로 비타민C를 따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타민C는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와 기니픽이라는 실험 동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에서 체내 생합성이 가능합니다. 생합성을 못하는 인간에서의 피로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합성이 가능한 동물들에서 일일 합성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의 체내 생합성량을 조사해 본 결과 체중 70kg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적게는 5g에서 많게는 약 20g까지 생합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양이 인간의 비타민C 복용량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생물학적 재반현상들이 비슷함을 인정할 때 인간의 복용량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고려되는 기준을 통해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체중 7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0g을 복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0g은 10,000mg이 되겠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100mg보다 100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하루 최소 권장량에 비하면 무려 160배 이상의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 하루 8-10g의 비타민C를 10년 이상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과 친구, 친지, 동료 등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수년 이상 비타민C를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C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C교수는 다른 인터뷰나 강의에서는 동물들이 매일 간에서 당분을 비타민C로 변환해내는 양은 체중 1kg당 70-250mg이다. 사람의 평균 체중인 70kg으로 환산하면 4,900에서 1만 7,500mg이다. 그래서 하한산에 가까운 6,000mg이 적정량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 노아시대 사람들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900세까지. 대부분 동물도 비타민C를 1kg당 70mg에서 250mg까지 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를 누리기 때문에 사람도 건강을 위해 7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대략 6,000mg의 비타민C 보충제를 비타민C를 보충제의 형태로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간의 비타민C 합성 능력에 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과 식물은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1957년에 미국의 유명한 생화학자인 알버트 레닌저가 많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 박쥐, 기네아픽, 설치류죠. 그리고 일부 물고기나 새는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C 즉 아스코르부산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인간은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C 아스코르부산을 합성하는 여러 단계 중에 L-글루놀락톤을 아스코르부산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글루놀락톤 산화효소입니다. GLO죠. 영어로는 글루놀락톤 옥시데이즈. 레닌저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나서 30년이 지난 1991년 일본의 니시키미와 동료학자들은 L-글루놀락톤을 아스코르부산으로 바꾸는 효소인 글루놀락톤 산화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인간에게 실제 존재하지만 상당히 많은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짜 유전자 슈도진으로 변하게 됐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즉 인간은 원래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비타민C 합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시기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을까요? C교수의 주장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5천년 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는 원래 있던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급격한 진화 과정이 진행되어 사람과에 속하는 고릴라 챔핀지 오랑우탄미 현재 인류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시기는 대략 1400만년 전입니다. 반면에 어떤 과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초기 영장류가 직비원화목, 이 직비원화목이란 것은 사람과가 속해 있는데요.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곡비원화목, 요원숭인이 속하고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이 직비원화목과 곡비원화목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약 6000에서 6300만년 전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 있는데요. 2013년 2월에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미국 UC버클리, 영국, 네덜란드 등 국제연구팀이 화산대 연대 추적과 암석 분석을 통해서 공룡이 약 6603만 8000년 전에 멸종했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이 시기는 과거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진 소행성 충돌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는 지름 약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거대한 화산과 해일이 생겨 대량의 먼지가 성층권을 가려 공룡이 멸종에 이르게 됐다는 소행성 충돌서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죠. 그래서 공룡의 멸종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초기 영장류는 주엘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잃게 된 것은 진화 과정을 보았을 때 최소한 1400만 년 전에서 6000만 년 전 이전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교수가 주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5000년, 단지 5000년 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시기 교수는 또한 노아를 포함해 창세기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장수했던 이유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성서기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론은 인간 이전의 영장류나 구석기 시대로부터 1900년대 이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 즉 출생시 기대수명은 20-30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세계 평균 수명이 31세였고 부자인 나라도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영하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20세기 중반 들어 평균 수명은 48세까지 늘어났고요. 의학이 더 발전해 조기검진과 생활습관이 개선되면서 수명이 늘어나 2012년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은 70세가 됐죠. 일본이 84세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해안에 있는 시에라리오는 46세라고 가장 낮습니다. 한국도 평균 수명이 81세로 23위를 차지해 장수국가 중 하나죠. 인간 수명이 최대 얼마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논쟁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20세 전후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네스에 등재된 최장수 기록 보유자는 프랑스 여성인 장칼망씨로 1997년 122세, 164일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C교수는 동물이 하루에 생산하는 비타민C 양의 한값에 가까운 6000mg을 적정량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요. 중한값도 아니고 왜 한값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1000mg짜리 두 알씩 하루 3매 복용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대충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비타민C 보충제를 구강을 통해 6000mg을 복용하면 장내에서 우리 몸으로 얼마나 흡수될까요? 비타민C를 음식의 형태로 먹을 때는 섭취한 양의 80-90%가 장에서 몸으로 흡수됩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 형태인 아스코르부산은 20mg보다 적게 먹는 경우에는 98%가 장내에서 흡수되지만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1000-1500mg을 먹을 때는 이 중에 반만 흡수되고 12000mg까지 먹을 때는 16%만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시교수의 주장대로 비타민C 보충제를 하루에 6000mg 복용한다 하더라도 3000mg 이상은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비타민C 보충제를 입으로 복용할 때는 우리 몸속의 흡수율이 떨어지며 효능을 발휘하기 충분한 혈장농도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비타민C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려면 혈장농도가 1에서 10mg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구로 복용할 때 3000mg을 먹더라도 혈장농도가 0.2mg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통해서 1만에서 10만mg을 투여할 때는 혈장농도를 5-15mm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이 말기암환자에게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좋은 효과가 아직까지 보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는 시교수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비과학적이고요. 임상적으로도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결코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표준치료로 확립된다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적극 알려야 하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학자들끼리 가설이나 이론적 수준에서 논쟁이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표준의학에서 공고하지 않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에 대해 그 효능을 과장해 일반 대중에 선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7회에 걸쳐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주장하는 C병사의 주장, C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비타민C 고용량으로 경구로 먹든지 아니면 주사로 먹는 방법은 그 임상적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요. 그리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필요없는데 쓰지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